온니뷰 시계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네 아우 약간 익숙한데요? 아 익숙하죠 저도 익숙해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문어치 아 스피드마스터는 많아요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보였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12시 방향에 혹시 뭐가 보이죠?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봤던 거에 이제 문페이지 기능이 추가된 아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는데? 다 비슷한데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고 왜냐면 다른 주기가 약간 다르잖아 매달 그래서 그게 약간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 기술력을 요한다 그럼 이게 기술력이 더해졌다는 거는 결국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문페이지 기능에다가 크로노래프 기능 매력적이죠 네 기존에 항상 설명드렸던 다큐미터 스케일 달 테두리에 지금 숫자 써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날짜를 보는 거예요 문페이지는 이제 사실 미학적인 용도로 크죠 네 그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시계를 차다 안 차든 내가 굳이 달의 주위를 생각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착용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색의 묘가 좀 있지 않을까요?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이제 내 손목 위에서 본다는 자체가 아 달을 소유한다? 약간 아름다운 약간 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시계를 착용하고 있고 모든 100명이 시간만 본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달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걸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뒤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? 아 이 시계 뒤에 끝장납니다 난 등이 항상 궁금하더라 아 아 뭐랄까 뭐랄까 이 시스루백의 사람이 흥분하게 만든다 할까요 시계만 그런게 아니지만 참 왜 다들 쓰러버리지 왜 남자들zte 비율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그 심장에 뛰는 것처럼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의 시스루백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약간 이런 기계 미학적인 시트로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기계인데 기계스럽지 않은 아날로그함이 담겨있는 듯한 살아있는 듯한 라이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? 네 조만 그래요? 맞아요 다음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아세요? 설명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시계는 날짜랑 문페이지 조작 방법이 다른 시계에 조금 달라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리액션을 못했어요 보시면 이런 클립 같은 걸로 보이시죠? 아 여기 뭐가 있네요 이걸로 눌러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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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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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입니다 보입니다 달도 움직여 볼게요 네네 다리 어디 움직여요? 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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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거 막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 지금 고장 난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이 꺼진 후 제가 다시 한번 조작을 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착용샷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제가 오늘 또 맞춰가지고 네 빌려봤어요 아 밴드가 다르네요? 네 이런 나토 밴드도 할 수가 있고요 뭐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? 선 스트랩인 거죠 아 이게 그때 예전에 했었던 그 문어치 네 보이시죠? 아 비교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12시 방향에 문페이지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밴드가 이렇게 바뀌어도 매력적이네 그렇죠 엄청 금액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문페이지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렇죠 네 문페이지 기능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비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같은 시알모트는 뭐 기능이 들어갔는데 문페이지 기능이 뭔지는 알잖아 또 맞출 수 있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그 브랜드가 딱 선호하는 그 가격대 가 있어요 선상이 선호하는 오메가가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계를 많이 생산하고 가끔씩 이런 스페셜한게 좀 비쌀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? 아 엄청난 힌트인데 그렇죠 근데 내가 모든 브랜드들은 그래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기억이 안 나 800 800 가겠습니다 아 언더입니다 700 마지막 700 조금 언더입니다 조금 언더라고요? 거의 흡사했어요 거의 3번만에 맞췄다고 봐야돼요 거의 3번만에 맞췄다고 봐야돼요 네 금액은 660만원입니다 아 660만원대 아 근데 매장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 아 리테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 괜찮다 근데 원래 그러면 문페이지 기능이 없는 버전이 얼마였죠? 590 아 그러면은 약 100만원가량의 약간 약 100만원가량의 약간 달을 본다 달을 소유한다 그리고 그것도 떠나세요 끝날쯤에 시계고장 난거 아니라고 아 그거 자막으로? 아 네 방송가다 당황했는데 고장 난 줄 알았는데 안고장 난 멀쩡히 잘 돌아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다행입니다 저는 안만졌으니까요 자 그럼 오프디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